저는 눈이 너무 중요하거든요. 눈이? 네, 눈 모양이나 눈핏이. 보는 눈빛이 이제 좀 달랐어요. 되게 동양적인. 네, 모양도 너무 마음에 들고. 저만 보면 눈이 반짝반짝하는 느낌이 나요. 남편. 자랑하고 있을 때 이제 이분의 표정을 봤거든요. 피압이의 남편분은 어때요, 우리 아까 남편분, 남편분 했더니 정확히는 감독님이라서 약간 불편해요라고 했더니. 남편분이 피압이가 아프거나 힘들거나 춥거나 그럴 때 남편분이. 다정한 편이에요? 또 아플 때 제가 몸에 좀 많이 편할 때는 죽. 죽게 끓을 해 줘요. 김치하고 국물, 김치하고 죽 같이 따뜻하게 이렇게 해 줘요. 다정하시네. 네. 일반인이 아픈 거랑 선수 아픈 거랑 다르게 봐야 돼. 아, 그럼. 아, 알베르트 한마디로 지금 피압이는. 그냥 아내로서 아프고보다는 내 손을 쓰여주면 기도한다.